러프와 협상을 시작했으며 연봉 제공하였습니다. 50만 달러의 조건에 사인했다. 작년 연봉 11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인성된 금액이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러프는 올해의 사자 군단의 4번 타자로 활약했다. 정규 시즌 동안 134경기에 출전하며 4일 3할 1분 올이 162안타 31홍란 OPS 965를 기록했고 특히 124타점으로 2017 KBO 정규 시즌 4.3을 수선하기도 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초반 부진을 깊고 거둔 성적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다. 4월까지 타율 1할 오픈 2홈런 5타점에 그친 러프는 5월 이후 타율 3할 3푼 6리 29홈런 119타점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실력은 물론 인성도 갖춘 선수로서 리그 적응을 마친 내년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러프는 계약 후 내년에도 삼성과 함께 하게 돼 정말 기쁘다. 우리 가족도 대구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기뻐하고 있다며 팬들의 응원을 기억한다.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다. 내년 전주 훈련에 빨리 합류해 팀원들과 명가 재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계약에 힘써주심